자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일단 버추얼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버추얼 자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 지금 아 그래요 한번 아 모른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v i r t i r a l 어 버추얼 어 맞네요 어 이 영어 단어는 혹시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아 그래요 아 모른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자 가상 이란 뜻을 의미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로 활용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버추얼 스트리머는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로 탄생한 걸그룹 이세 아이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6월 우아꽃 이라는 스트리머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버추얼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되었고 가상에서 오디션을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속출되면서 이 과정이 공유한 시청자들은 그 서사에 몰입하면서 점차 팬텀 로 형성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버추얼 스트리머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버추얼 스트리머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모른다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깐요 버추얼 스트리머는 실시간 방송하는 2d나 3d 캐릭터로 방송하는 스트리머를 말을 합니다 캐릭터와 음성 조합으로 영상물을 게시하는 v터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로 일본 스타일의 캐릭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버추얼 스트리머는 일반적인 스트리머와 달리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를 담당하는 성우가 따로 있다는 점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션 캡쳐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구현하며 게임 잡담 노래 등의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버추얼 스트리머는 분명 여자 캐릭터인데 그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혹시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 있을까요 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어 그쵸 있죠 저도 있어요 너무 캐릭터가 이쁘고 목소리도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저분은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솔직히 화면 뒤에 가려진 가면은 진실은 누구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트리머 본인 그리고 XXX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 XX는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나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쿠폰은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 음료 아무거나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서 정답을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안 눌렀죠 아 진짜 구독 좀 해줘 맨댈 구독 안 해 저 백만 유튜버가 꿈입니다 자 백만 유튜버까지 갑시다 렛츠고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